0890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은 동사는 1983년 10월 17일에 주협진화학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주 캠트로닉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7년 1월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상장함 동사의 사업은 크게 전자사업과 화학사업으로 구분됨 전자사업은 전자부품사업부문, 무선충전사업부문, 자율주행사업부문으로 구분되며 화학사업은 케미칼사업부문,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으로 구분됨 기업개요 대시 PBA, BLM, 레드아이 슬래시 F, 하어니스 등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업과 글라이콜류, 살번트류 등 화학재료 제조업, 무선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세종시 전동면의 본사와 경기도 용인, 평택, 세종의 제조시설, 성남의 연구소와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삼성전자, LG화학 등임 대시 태양광발전업체인 HS솔라와 중국, 북미, 슬로바키아, 베트남의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제모 대시 TG, HIAA 등 화학제품의 부진에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전자부품, 자율주행 등 전자사업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살번트류 판매가 증가한 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가 및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하였음 대시 PGM이 초고순도 개발에 따른 상용화 현대 오토웨버와 VEX 부품 공급 계약 체결, 올인원 VEX 제품 개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캠트로닉스의 시가 총액은 364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05위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상장 주식수는 1485만 8157주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캠트로닉스의 퍼은 60.64패이고 추정 퍼은 N-A패이며 동종업계 퍼은 11.11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2.78패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5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33패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46패, 995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점의 N-A이며 목표주간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1번지억원, 385억원, 225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180번지억원, 285억원, 62억원입니다. 캠트로닉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5번지 38%이고 유보율은 1796.8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